제이커리로 HTML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DOM Manipu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DOM이라는 건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고요. 그 엘리먼트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DO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달러에 아이디가 테스트인 곳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온다. 그리고 .html라면 아이디가 테스트인 곳에 HTML 코드를 가져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실제 실행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p 태그에 아이디 테스트가 입혀져 있습니다. p 태그 속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땐 .txt, p 태그 전체를 가져올 땐 이제 코드를 살펴고 있습니다. p 태그에 아이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w.txt를 하게 되면 this is some bold 하면서 그대로 그냥 텍스트 자체만 나옵니다. show.html 하면 html 코드, 이 b 태그라고 입력되어 있던데 이것도 잡아 냅니다. 순수한 텍스트만 뽑아내느냐, 아니면 html 태그 포함해서 뽑아내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를 살펴보면 샵 테스트, 아이디가 테스트인, 지금 인풋창에 그 아이디가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value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람이 입력한 값이죠. 그 value의 값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show.value 하면, 미키 마우스. 얘를 미키만 쓰게 되면 show.value 했을 때 미키가 뜨게 됩니다. 이 value를 미리 박아두는 것은 레이저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이미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렇게 인풋창에 자동완성 시켜두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다시 입력을 바꾸면 이 value 값이 이 DOM 상태에서는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에서 또 서밋하면, 여기에 당장 써있는 값이 파라미터로 캐치할 수 있게 됐었었죠. 그 다음, attribute 값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attribute라 하면 속성인데, a 태그에 hrf 속성과 id가 이제 매겨져 있는데요. w3s라는 id의 attribute 중에 hrf를 가져온다. 이런 링크 주소도 뽑아올 수 있습니다. jQuery를 이용하면 html가 css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코드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set이라는 건 세팅한다는 의미고요. get은 아까 텍스트 가져오기, html 가져오기, 속성 가져오기였고, set은 이제 그걸 설정할 수 있다. 그 뜻은 그냥 가로로 쳐져 있던 부분에 세팅하고 싶은 값을 넣으면 됩니다. html도 세팅하고 싶은 값을 넣으면 이게 그대로 대신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value도 덮어 씌울 수가 있고요. 사람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냥 코드가 입력할 수 있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set 텍스트하면 hello world로 바뀌고요. html하면 이 밑에 void 태그 들어간 채로 바뀌게 되고, set value하면 이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입력한 게 아니라 버튼 클릭만으로 이 입력되는 내용이 바뀌게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와 html, 그 vl에도 코백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넣는 대신 이 펑션을 쓰는데요, 이번에 인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형태를 쓰게 되면 오리지널 텍스트를 받아서 리턴을 한다. 그 old text, colon, 뭐 어떤 내용, 이미 있던 내용을 합쳐가지고 인덱스라는 것도 봤고요, 그 인덱스도 표지해주면서 뭔가 복잡해 보이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건 실습을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show old new text, 이 위에 방금 원래 있던 게 이 bold paragraph였었죠, 그 인덱스 0번. 한 번 더 하면 이 전체가 또 인덱스 0번으로 쌓이고, 쌓이고, 계속 쌓이면서 old text라는 게 앞에 붙고 있습니다. 그냥 밑에 걸 하게 되면, bold라는 게 유지되면서 뭔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i라는 게 제대로 작동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콜백으로 이전에 있던 오리지널 텍스트를 받아서, 이제 리턴을 어떤 텍스트를 덧붙여서 계속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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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뭔가 지금 당장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런 기능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Attribute를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속성, hrf를 컴마 한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w3스쿨로 연결이 돼 있는 걸, change hrf 밸류로 해서 클릭하면, jQuery 튜토리얼이 뜨고 있죠. 다시 리스트해서, 원래는 html을 켰는데, change hyperlink하면, jQuery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 있죠. jQuery 이걸 붙여서 바꿔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개를 동시에 바꿀 수도 있고요. 그 오브젝트 타입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hrf와 title 동시에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Attribute 수정하는데도, 코백 펑션을 사용할 수 있고, 오리진 밸류의 jQuery 이걸 계속 더해서, 결국 오류가 나겠죠. 어쨌든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Add는 이제 나중에 Ajax를 배우게 되면, 실시간 채팅 같은 걸 만들 때, 항상 이런 Add를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이미 DOM이 있는데, 엘리먼트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계속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보내주는 메시지를, 이미 채팅창에 새로운 엘리먼트로 자꾸 추가를 해줘서, 마치 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Try and Yourself를 해보시면, Append Text, 방금 여기 Paragraph가 있는데, PTAG에다가 전부 이 Appended Text라는 걸 추가하게 했습니다. 계속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List 아이템도 이렇게 동적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채팅이 가능해지는데요. PUSHER라는 그런 걸 사용하게 되겠지만, 거기서 받아준 신호를 서버에 저장을 하고,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이벤트를 받아다가, 여기에 추가해준다. 그러면은 상대가 되어야 한 게, 이렇게 리스트를 자꾸 추가되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OL이라는 곳에다가, Append에서 LI 태그 하나씩 추가하고 있죠. OL이 여러 개 있는데, Append 하게 되면 이 밑에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프리펜드도 있습니다. Append가 뒤에 갖다 붙이는 거였다면, 프리펜드는 앞에 붙입니다. 아까 리스트 아이템이 밑에, OL에다 프리펜드 하게 되면, Append일 땐 이 뒤에 붙던 게, 프리펜드일 땐 이 앞쪽에 붙게 됩니다. 프리펜드하면 프리펜드 아이템들이 자꾸 위에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도 앞에 붙이게 됩니다. 좀 더 복잡한 코드도, 한번 쭉 해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Append 텍스트 하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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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해가지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붙이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마로 나눠서, 이 각각을 다 갖다 붙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애프터와 비포도 있는데요. Append와 프리펜드는 자기 자식 속에서, 앞과 뒤에, 뒤에 앞에 붙였다면, 이 비포와 애프터는, 이제 자기 자매가 되는 거죠. 자기 형제가 되는 거고, 이 이미지 앞에다가 비포를 붙이고, 이미지 옆에다가 동등하게 애프터를 붙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이미지 앞에, 텍으로 바로, 비포에 붙게 되는 거고, 애프터는 이 이미지 뒤쪽에 붙이는 형태가 됩니다. 각각 용도가 있을 겁니다. 동시에 여러 개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제거, 애드를 했으면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remove와 empty라는 펑션을 쓰게 됩니다. remove하면 싹 없어집니다. div1 id인 걸 싹 날려버린다는 코드였습니다. empty는,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에 있는 내용을, 비워버리는 겁니다. 이 div 태그 속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텍스트들이었는데, 걔를 전부 지운 겁니다. remove는, 이 통째로 삭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점 테스트가 있으면, 점 테스트 클래스가 있는 애들, 이 두 가지를 그냥 삭제하고 있습니다. p 중에서, 그 특정 점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가신 애들만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이 앞에 있는 파라그래프도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마로, 여러 개를 나열할 수도 있고요. 방금, 점 테스트와 점 데모가 있었던 애들, 세 개를 다 삭제했죠. 이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CSS 클래스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HTML을 뭐 더하고 빼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다 했듯이, CSS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추가하고, 클래스를 삭제하고, 클래스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또 CSS의 모든 속성들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스타일시트가 이제 이렇게 쭉 작성이 됐는데, 클래스를, h1과 h2, p 태그, 이렇게 컴마로 하게 되면, 각각을 다 선택을 한 거고요. 거기에, blue라는 클래스를 추가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h1, h2, p 태그가 있는데, 여기에, blue 클래스를 추가하게 되면, blue 클래스의 역할은, color을 blue로 바꿔주는 거고요. 추가하게 되면, 전부 blue로 바꿉니다. 그리고, div에는, important라는 클래스가 추가가 되는 건데요. 이 div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important라는 클래스가 추가되면, 글씨가 굵어지고, 사이즈도 커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CSS도 수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important와 blue, 둘 다 추가를 하고 싶다면, 컴마가 아닌 그냥 띄어쓰기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하게 되면, blue도 되고, 이렇게 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샵, div1,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개발자 도구로 보시면, 실제로 이 엘리먼트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클래스의 important blue라는 게 없었는데, 이 add class라는 애가 이걸 붙여준 거고요. 새로고침 해보시면, 다시 개발자 도구로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죠. 클릭하면, 여기 붙는 게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remove class도 있습니다. 클래스 붙어있던 걸 삭제하면, 이렇게 색상이 싹 빠지는, blue라는 클래스를 삭제해서, 얘네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확인하시면, 마찬가지로, 딱 동적으로 삭제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클래스를, blue라는 클래스를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 뗐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CSS를 굉장히 다양하게 조작을 해서, 뭐 아까처럼 슬라이드나 토글 같은, 그런 정해진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정말 역동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CSS 메소드는, 이제 다음 시터에서 소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CSS 클릭하시면, 백그라운드 칼라를 겟해 올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코드고요. p 태그에 백그라운드 칼라는, rgb25500이다. 여기 있죠. ff가 255고요. 00. 그래서 p 태그에, CSS를 가져온 건데, 이 p 태그가 사실 여러 개 걸리는데, 어떤 값 하나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냥 가장 첫 번째 있는 애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팅할 때는, property name, property name만 쓰면, get해 오는, 받아오는 거고요. 이거 comma 하고, 세팅할 거 하게 되면, 이제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백그라운드 칼라를 옐로우로 바꾸죠. p 태그에 대해서. p 태그가 세 개나 있으니까, 이 모두가 옐로우로 바뀔 겁니다. 값 태울 때는, 일단 대표적인 가장 첫 번째 거 하나만 가져왔는데, 이제 세트하는 건, 모든 p 에 대해서 다 세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로 묶게 되면, 여러 숙성들, 백그라운드 칼라도 바꿔주고, 폰드 사이즈도 바꿔주고, 키 밸류, 키 밸류 쌍으로 이 모든 걸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글씨도 바꾸고, 백그라운드 색깔도 바꾸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디멘전이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CSS에서, 마진과 패딩, 도덕, 이런 것들을 전부, 어, 가져오고, 세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get 가져온다, 그리고 set한다, 세팅한다. 그 의미입니다. 보시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에 내용을 지우고, 대신 텍스트에 이제, 이 스트링을 더하는, 문자율을 더하는 겁니다. width of division은, 샵, drv1, division id에, width, 가로값, 그리고, br 태그 먹이고, 세로값, 그리고, 이 텍스트가 그러면, txt라는 게, 쫙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걸, html에 삽입해서, drv의 내용을 붙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width of drv의 삶제, height of drv의 삶제, 지금 이 코드가, 이 텍스트들을, 넣어주게 된 거죠.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동작 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inner width, 내부의 width를, 찾아보는 거구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 가로폭이 300, height가 100이었다면, inner width of drv는 320이고, inner height of drv는 120, 20씩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padding 10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기본 width는 300인데, padding 10, 10 해서, 320이 inner width가 된 겁니다. 자세한 구조들은,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inner height, height가 이 안쪽을 가르킨다면, inner height는, border의 바로 안쪽까지, 즉, padding을 포함한 것까지, 그 다음에, outer height까지 다 포함하면, border도 두께를 뭐, 2, 3 픽셀씩 더 줄 수도 있죠. 그 다음, margin까지 다 추가되면, outer, out hate와, outer, 대문자, hate, true 까지 옵션이 주면, 전체 사이즈를 다 가져올 수 있네요. 네. 이런 것들로 최소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width와 height를 가져오는 법. 이것들을, 다 보시면 됩니다. 세팅할 때는, width하고 500, height도 500, width 사이즈하면, 500, 500으로, 수정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할 때는, 간단히, 어떤 게 값이 뭐다, 그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